자 안녕하십니까 37회차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는 몇 마리나 잡았을 것인가 10만마리 정도 잡았네요 오늘 사냥이 한 10시간 정도 했습니다 10시간 정도 했고요 아 이거 물방울석 5개나 나왔네요 잼스톤 3855 아 잼스톤이 19 플러스 59든 60, 78? 78개가 나왔고요 10시간 정도 했고 잼스톤 수치 78개 플러스 물방울석 5개 몬스터 한 10만마리 잡았고요 어 매수는 한 5억 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레버까지 1억이 남았네요 아 그리고 아 이것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경매장에 많은 아이템을 올려놓았습니다 130억부터 최저 150만원까지 각종 아이템을 뽑아서 올려보았습니다 아직 아이템 팔린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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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